이번에 함께 풀고 있는 문제는요. 우리 2018학년도 9월 모평 가형 29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지금 좀 살펴보면은 좌표 공간에 3점, 원점이 주어져 있고 1,0,0,0,0,0,2 이렇게 지금 O, A, B가 지금 주어져 있었을 때 점 P라는 것은 이런 지금 내적의 어떤 식을 만족을 시킨대요.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야? OB벡터와 OB벡터를 내적했을 때 0이다. 자, 이 얘기 자체는 우리가 이 OB벡터와 OP벡터가 무슨 관계다? 수직인 그런 관계를 이루고 있다.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조금 특이한데 OP의 크기 자체가 4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S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있고 그 다음에 Z축을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랬을 때 지금 0,0,0은 지금 원점이 원점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A라는 점은 1,0,0 이 정도에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마찬가지로 B라는 것은 0,0,2 이렇게 지금 Z축 위에 올려져 있는 그런 점이 되겠죠. 그쵸? 근데 이 지금 P라는 것이 지금 어떤 관계식을 만족한다? OB벡터와 지금 OP벡터가 지금 수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결국에는 P라는 점은요. 결국 이 XY평면 위에 이렇게 지금 놓여져 있다라고 둘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그 길이 자체가 항상 4보다 어때야 돼? 만약에 4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들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걔는 이제 이렇게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데 이때 문제가 4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P라는 점이 이 원의 내부에도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P라는 점의 위치를 좀 파악을 했습니다. 얘네들은 XY평면 위에 있으면서 이런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 내부 혹은 경계에 놓여져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랬을 때 PQ벡터의 크기가 또 1이다. 자, Q가 또 등장을 했어. 그 다음에 PQ벡터 내적 OA벡터가 2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아, 이건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될까? 근데 이제 그것들을 만족하는 점 Q에 대해서 이 벡터 BQ의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제 구해봐라. 라는 문제야. 결국엔 또 이제 Q의 위치 자체도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20도 우리가 한번 이제 다시 좀 해석을 해보자고 자, 한번 봅시다. 자, PQ벡터와 OA벡터가 2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지금 이제 무슨 얘기냐 봤더니 얘는 사실은 PQ벡터의 크기도 알고요. OA벡터의 크기도 알고 있어. 그치? 그럼 이제 우리 내적의 좀 의미를 좀 파악해 준다 해보시다. 얘는 PQ 크기. 그 다음에 OA벡터 크기.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이 세타는 뭐다? 이 세타는 PQ벡터와 OA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제 그 값 자체가 항상 뭐가 돼야 된다고? 2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어쨌든 PQ의 길이는요. 문제에서 얘가 지금 항상 1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고 OA벡터도요. 얘 항상 지금 길이가 얼마야. 얘도 지금 항상 1이야.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거를 만족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돼야 돼?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코사인 세타. 우리가 어쨌든 각이 이루고 있는 크기는 0부터 이제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예각으로 생각해준다라고 한다면 걔가 2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2분의 루트 3 코사인 얼마죠? 걔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6분의 파이까지다라고 생각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얘가 2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이 세타값 그 세타값 자체가 뭐가 돼야겠구나? 걔가 0부터 어디까지? 6분의 파이까지구나.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Q를 한번 좀 잘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지금 5A 벡터는 결국에는 얘는 그냥 X축과 이루고 있는 그 각의 크기야. 그치?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요. 자, X축이 이렇게 있어. X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PQ 벡터는 어떻게 생겨야 된다? P가 뭐 지금 여기 지금 X축 위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괜찮죠? 그러면 얘가 지금 이 X축과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는 벗어나면 안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Q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런데 뭐 꼭 여기만 있을 수 있나? 여기도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지금 공간상인 거니까 이렇게 지금 이 위에 지금 이 둘레 그러니까 지금 PQ의 길이는 1로 일정하잖아. 그쵸? 그래서 이 1만큼을 모선의 길이로 갖는 원뿔의 뭐가 밑면의 둘레에 이런 P들이 막 이렇게 Q죠. Q들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걔가 6분의 파이가 아니라 0부터 6분의 파이 4이야. 그치?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조금 더 낮아도 돼요. 조금 더 각도가 낮으면서 1을 유지시켜도 되는 거죠. 그쵸? 그 얘기는 얘보다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지금 이 정도의 지금 또 Q도 위치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지? 그 다음에 얘가 또 누워도 되잖아. 각도가 또 더 낮아져도 돼. 그럼 조금 더 멀리 가겠죠. 그쵸? 길이 자체는 1로 지금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금 이런 지금 원 위에 Q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다. 얘네들은 어떤 지금 위에 있는 거냐면 Q라는 점은요. 이 6분의 파이의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었을 때 좀 그림이 그려져 이렇게 지금 이 표면 이 9가 있었을 때 이제 9의 표면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쵸? 거기에 이제 다 놓여 있을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까 1이 여기 있었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지는 거고 조금 더 각도가 낮아졌을 때는 여기 뭐 이 정도에 지금 위치하고 있겠죠. 그쵸? 이 정도에 이렇게 있을 거고 조금 더 각도가 낮아지게 되면 저기 끝에 뭐 이 정도의 지금 이 표면에 지금 Q들이 다 놓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Q는 아, 결국에는 이런 지금 뭔가 이렇게 지금 표면 자체에 놓여일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 식에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식이 익숙한 친구들은 바로 좀 보였을 거야. 바로 좀 보였을 건데 익숙하지 않았었던 친구들은 선생님이 지금 방금 설명한 그 개념 자체를 좀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좀 기억해 주세요. 어쨌든 이제 Q의 위치를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뭘 구하고 싶다고? 이 BQ벡터의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야. 그러면 Q는요. 이 P를 기준으로 어떤 이렇게 지금 원뿔의 밑면의 둘레에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일 건데 그럼 어디 있었을 때가 BQ벡터의 길이가 가장 커지겠어.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BQ벡터를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BQ벡터를 좀 쪼개는 거야. 어떻게? 벡터를 좀 분해해 봅시다. 이 P점을 기준으로 BP벡터 플러스 BQ벡터 이렇게 한번 쪼개 봅시다. 얘가 지금 일단은 최대가 되는 상황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괜찮죠? 얘가 언제가 최대가 될까? 라고 하는 것은요. 얘를 한번 이제 좀 제곱을 했었을 때 얘가 최대가 된다라는 것은 제곱값 자체도 지금 최대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면은 벡터의 크기의 제곱 얘 어떻게 계산해? 얘 계산해 주면 BP제곱 얘는 크기의 제곱이고요. 얘도 PQ의 크기의 제곱 사실은 이제 벡터 크기의 제곱은 내적값 자기 자신과의 내적값이랑 같은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 개념을 좀 기억해 주세요. A 벡터 내적 자기 자신과의 내적값은 벡터의 크기 제곱이랑 똑같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 이제 플러스 두 배의 이제 BP 내적 PQ 요렇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얘가 최대가 된다라는 얘기 자체는 얘가 최대가 된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치? 근데 얘네들은 어찌될까 어떤 크기의 제곱이기 때문에 값 자체가 지금 일정할 건데 얘가 문제죠. 얘가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가장 커지려면은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코사인 세타 값 자체가 가장 커져야겠죠. 그치? 코사인 세타가 커진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까 코사인 함수는 지금 감소 함수잖아요. 0부터 파이까지 그치? 그래서 얘는 세타 값이 오히려 어떻게 돼야 돼? 세타는 최소가 되어야겠구나. 아 그럼 결국 얘가 최대가 되는 그 상황은 두 벡터가 어떻게 됐었을 때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최소가 됐었을 때 그게 언젠데? 세타가 0인 거죠. 아 결국 무슨 상황이구나. 얘네들이 세타가 0이다? 일직선 혹은 평행인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가 일직선 상에 있거나 평행이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을 때가 가장 이 값 자체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다. 제곱값이 최대면 당연히 이 원래 벡터의 크기 자체가 최대가 되겠죠. 그쵸? 그렇게 세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네들 BP와 PQ가 일직선 상에 놓여있을 수 있니? 그럴 수 있죠. 네.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제 Y, Z 평면을 좀 갖고 와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Y축이 주어져 있고 Z가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지금 B입니다. 괜찮죠? B가 지금 0,0,2 였었던 거야. 그치? 그리고 X축으로 갈까요? X축? 그 다음에 얘가 지금 P라는 점 자체가 여기 X축 위에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 여기서부터 지금 Q만큼 Q는 지금 이 모선의 길이가 1인 이런 지금 이 표면을 둘러싸여 있어요. 9의 일부 이 표면은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건데 언제가 됐었을 때 이 지금 BP 벡터와 PQ 벡터가 뭐 했었을 때 얘네들이 일직선이었을 때가 우리가 찾는 그 코스의 세트가 최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쵸? 사실은 Q가 여기 말고도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최대가 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일직선 상에 있었을 때다 라는 것을 생각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구하는데 이 길이는 어때? 얘는 지금 1이죠. 얘는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요게 지금 2가 되죠? 요 길이가 2가 될 건데 잘 보세요. 얘가 지금 요 Q점을 여기서 갖겠다라는 얘기는 아까 요 각도가 몇 도였었어? 잘 보세요.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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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끝점이 있을 때가 요 각도가 몇 도였었어? 걔가 6분의 파이였었을 때 인 거지. 그치? 그럼 얘가 지금 6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얘기는 요기 삼각형을 딱 봤었을 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얘가 2분의 1이 되고 얘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특수각이라나? 30도 얘가 60도인 거잖아. 그쵸? 아 그러면 지금 요 길이가 얼마다? 지금요? 지금 저 상황을 그려보면은 얘가 지금 6분의 파이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내렸었을 때 이 길이가 지금 얼마고 얘가 지금 높이였었으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치? 얘가 지금 1이고 그 다음에 얘가 얼마다? 2분의 루트 3이다. 라는 상황을 지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P는 최대한 멀리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걔가 얼만데? P는 최대 4까지 갈 수 있어. 아까 우리가 P라는 것은 얘가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인 거? 반지름의 길이 자체가 지금 얼마였었던 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얘가 지금 4까지 최대 바깥에 있을 수 있는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P가 이렇게 지금 X축 위에 있으면서 여기 지금 반지름의 길이를 4로 갔었을 때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치? 아,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는 지금 얼마다? 얘는 지금 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음, 다 구했네. 그럼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 길이는 얼마인데?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써주면 루트에 4 플러스 16인 거니까 루트 20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걔가 2루트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의 길이가 뭐 1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사실은 뭐 이런 길이들은 지금 뭐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가 없었네요. 그쵸? 어쨌든 뭐 이제 얘가 2루트 5 플러스 1. 걔가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뭐가 되겠다. 최의 대값이 되겠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힘든지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번엔 이제 모두 구해줘야 돼. 최소가 됐었을 때 그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그쵸? 그래서 한번 지우고 한번 마찬가지 과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이제 최소값도 한번 구해보도록 해야겠죠. 자, 이제 한번 그림을 얘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그 다음에 Z축 이렇게 있었을 때 B라는 좌표는 지금 여기 0, 0, 2 여기에 지금 위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다음 P라는 것은 XY 평면 위에서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4보다 작은 이런 지금 내부에 지금 P가 지금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뭘 구하고 싶다고 이제 만약에 뭐 P가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까 이제 Q의 위치를 이제 발견할 수 있었죠. 이렇게 있었을 때 이런 지금 구의 어떤 표면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BP의 길이가 이제 가장 짧아지려면 어디가 될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P를 원점으로 이제 여기로 이제 오게 하는 거야. 원점으로. 괜찮죠? 원 네모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 Q라는 점들은 어떻게 있을 수 있다?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이제 모선의 길이가 1이면서 이제 가게 크기가 이제 6분의 파일을 넘으면 안 돼요. 그치? 그래서 요런 지금 요런 지금 1을 지금 반지름의 길이로 갖는 그런 구에 요렇게 지금 어떻게 돼야 돼? 요렇게 되는 거죠. 구에 지금 이제 표면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요런 지금 표면에 지금 Q들이 지금 다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BP가 가장 최소가 돼? 그럼 어디가 지금 Q가 어디 있어야겠어? 요런 거 지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요런 거? BQ 길이 가장 짧은 거 그쵸? 이 9의 요 가장 끝점 이라고 생각해주면 얘가 지금 가장 짧아질 거야. 근데 이게 과연 우리가 찾는 BQ 벡터의 가장 작은 값일까요? Q가 조금 더 일로 오면 안 돼? 조금 더 좀 당기고 싶잖아. 그쵸? 어 이게 길이가 지금 좀 더 짧아지고 싶다구요. 그러면 요런 것도 생각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그려보자. 자 다시 이제 Y축이 있고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Z축 요렇게 있었을 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 길이를 지금 최대한 짧게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이 B라는 점은 지금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 0,0,0 P를 원점 말고 더 당기는 거야. 뒤까지 어디까지 당길 수 있어? 여기까지 당겨보는 거야.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얼마인데 우리가 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지금 사실은 B와 Q가 가장 가깝게 되려면 이 Q점 자체를 요 Z축 위에 있게끔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않아? 다시 B가 지금 요기 있었을 때 Q라는 점 자체도 Y축 아니 Z축 위에 있게끔 만들고 싶은 거야. 괜찮아? 그러면 지금 P는 어디 있어야 돼? P는 저 뒤에 있어야 돼요. P 요기 있어야 돼. 그치? 요기 있고 뭐 지금 얘는 이렇게 지금 생겼겠죠? P가 요렇게 지금 다 모선의 길이가 1인 고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치? 그럼 얘는 지금 얼만큼 당겨야 돼? 지금 보시면 아까 우리 요 그림에서 각도 다 찾았었죠. 그쵸?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그 거리 자체가 아까 2분의 3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P를 원점으로부터 뒤로 2분의 3만큼 루트 3만큼 빼는 거야. 이렇게 뒤에. 이해돼요? 2분의 루트 3만큼 빼? 빼. 괜찮죠? 왜? 얘 어차피 지금 4보다는 훨씬 작은 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4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P는 요런 지금 4를 반지름으로 하는 요 원의 내부이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그치? 고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요 상황 요게 지금 얼마예요? 요게 요게 지금 높이가 아까 2분의 1이었었죠. 괜찮아요? 그러면 P2 벡터의 길이 요거잖아. 가장 짧게 되지 않겠어? 그쵸? 그때 길이는 얼마야? 2에서 2분의 1 빼는 거니까 2분의 3이다. 라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 길이보다도 훨씬 짧은 요 길이 P가 어디 있었을 때 원점으로부터 2분의 루트 3만큼 뒤로 가 있었을 때 그 상황이 우리가 찾는 가장 뭐한 거다? 짧은 그 길이가 되겠다. 라는 이해가 되겠죠. 만약에 P가 조금 더 뒤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이게 요렇게 이제 비스듬이 됩니다. 뭔가 빗변의 길이처럼 된다고요. 그러면 얘보다 더 뭐해? 길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아 그래서 우리가 찾는 그 최소값 순활마다 걔는 이제 2분의 3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이제 굉장히 많이 틀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요기 요거를 요거까지는 생각을 좀 했었어. P라는 것을 이 원점까지 좀 땡겨와서 얘네들을 짧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사실은 얘는 그냥 그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 내부에만 P만 있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돼? 뒤로 가도 지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괜찮죠? 그쵸? 그래서 최소값 자체는 진짜 실제로는 요 Q가 지금 Z축 위에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을 때가 가장 짧은 상황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우리가 이제 구하려는 정답은 최소값은 지금 얼마다? 얘가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두 개 지금 더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더해주면은 2분의 5 플러스 그 다음에 2루트 5 요렇게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는 지금 A 더하기 B를 구하래요. 그러면 A가 지금 얼마고? 2분의 5고 B가 2가 되는 거니까 2분의 9가 되겠네. 그래서 6뿡하기 2분의 9 해주면은 정답은 27이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요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선생님 포인트를 좀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포인트는 이 문제에서 주어진 요 내적의 관계식 요 관계식을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벡터의 위치 관계 혹은 점의 어떤 위치 관계를 좀 파악할 수가 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했었던 요 식 PQ 벡터 내적 OA 벡터가 2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 그 얘기 자체는 이제 어떤 상황이다. 얘네들이 지금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0부터 6분의 파이 사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해가 되는 거였죠. 그쵸. 그래서 걔네들의 지금 그 이제 식 자체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Q의 위치들이 어디 있어야 된다. 얘를 기준으로서 항상 이제 길이 자체는 1로 이제 일정하지만 각의 크기가 0부터 6분의 파이 요 X축과 이루고 있는 각의 요 이제 PQ 벡터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이 0부터 6분의 파이 사이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결국 어떤 지금 그림이 그려졌다. 이런 1을 지금 지금 반지름으로 갖고 있는 구의 어떤 일부였었죠. 구의 일부의 어떤 표면에 지금 놓여져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개념은 좀 이제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걔가 이제 최대가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이제 내적에 대한 관계식을 가지고 좀 추론을 해봤어. 그랬더니 이 BP 벡터와 PQ 벡터의 내적값 자체가 언제가 됐었을 때다. 일직선상에 있었을 때 즉 각의 크기가 최소가 됐었을 때가 우리가 원하는 가장 값 자체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됐었던 거죠. 그쵸? 사실은 이제 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이제 수리 논술에서도 이제 많이 좀 출제가 됐어요. 선생님이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지금 아까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요런 상황이었어. 이제 B가 이렇게 있고 Z축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요렇게 지금 뭐 P가 지금 요기 있고 가장 멀리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요 1위가 지금 4가 됐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요기서부터 이제 요게 지금 PQ가 요런 지금 9의 이제 표면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요 벡터값이 최대가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었다고 얘네들이 일직선상이 되는 고런 상황이었었어요. 그치? 그래서 얘가 4고 뭐 얘가 지금 2고 요 길이가 뭐 루트가 뭐였죠? 2루트 5였었죠? 그 다음에 요기는 당연히 이제 뭐 1이 되는 거니까 2루트 5 더하기 1이다. 그냥 바로 가버렸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수리 논술이나 어찌 좀 엄밀하게 좀 물어보겠다라는 서술형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볼 수가 있냐면 자 요각 자체가 지금 얼마였거죠? 얘를 뭐 이제 우리가 뭐 알파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산젠트 알파값 자체가 지금 2분의 1이 돼버리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얘를 일직선으로 그었을 때 그 Q라는 점 자체가 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0부터 6분의 파이까지의 그 각에 해당하는 표면에 놓여 있는지가 궁금한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일직선상에 요렇게 있는데 9의 표면이 요렇게만 있다라고 해보세요. 요렇게만 잘렸다라고 한번 해봐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Q가 여기 있으면 돼? 안돼. 안되는 거잖아. 그쵸? 사실 여기는 있으면 안된다고 요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라고 그쵸?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따지고 가야 되는 게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얘가 지금 이 Q라는 게 요 9의 표면에 있니?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얘기는 뭐 때문이냐면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까 얘가 지금 각도가 얼마라 그랬어? PQ와 X축 즉 OA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최대 30도였죠. 됐어요? 그러면 탄젠트 30도는 얼만데? 탄젠트 30도는요. 얘는 루트 3분의 1이에요. 그치? 그럼 뭐가 더 커? 지금 2분의 1이 커 루트 3분의 1이 커 루트 3분의 1이 더 큰 거죠. 아, 결국에는 얘가 지금 더 크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니까 우리가 탄젠트 함수는 증가함수잖아. 그쵸? 그 알파 값 자체는 30도보다 어떻다라는 거야? 작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30도가 지금 요렇게 있다라는 거야. 30도가 요렇게 알파보다 조금 이거 지금 막고치까기 이렇게 있겠죠? 그쵸? 그래서 30도는 요정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지금 요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 표면에 지금 Q가 놓여져 있다 라고 얘기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 얘기까지 하면 정말 퍼펙트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좀 얘도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가 되는 상황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안 된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잘 읽으셔야 돼요. P라는 것은 요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4인원 내부에만 있으면 되는 고런 상황이었었다고. 그쵸? 그래서 어디까지 최대한 Q를 B와 가깝게 만드는 고런 상황이 어땠다. 이 Q를 지금 Z축 위에 놓여있는 고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게끔 세팅을 하는 거였지. 그치?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아까 각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서는 직각삼각형 보이죠? 그래서 요런 길이들을 가지고서 쉽게 길이들을 찾아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문제 정말 중요하니까요. 꼭 바로바로 꼭 복습해 주시고 오늘도 알차게 보람찬 하루 보내시기 바랄게요. especially for them, 불러 purchased house although the have been going to make Michael before you 감사합니다.